오늘은 어땠죠 힘들었나요 나에게 기대하시오 유건 씨는 이 친구는 아이스하키 국가대표입니다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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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하윤 고맙습니다. 외모도 그렇지만 성격이나 선수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모범 속이고요. 위에 사람한테 A 바르고 아래사람들한테 A 바르고 아래사람들한테 A 바르고 자신을 잘 챙기고 자기 주반이 확실하고 정신적으로 강하고 어려움을 돕고 가는 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남자답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한 분 오늘 경비 어떻게 오셨어요? 죄송합니다 이탈부 사연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